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무엇일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나요? 혹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박근혜가 말했던 행복한 국가에 기대를 걸었던 그 마음과 배우자에게 걸었던 막연한 기대는 무엇일까요? 반기문은 떠내려갔고 문재인과 이재명 혹은 안희정에게 거는 기대들이 뚜렷하게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전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물어야 하듯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내 욕망을 뚜렷하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 연말에 광주에서 꼭 대우사를 하면서 그날이 막근혜시 아마 국회에서 탄핵됐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 세상이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상당히 기대도 하면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허탈한 마음을 들게 하는데 그게 왜 일어날까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는 확인하고 또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자기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또는 해결하려는 마음이 뚜렷이 생기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길을 찾는데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사회나 국가적인 이슈가 된다면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있기보다는 누군가가 특히 대통령이 될 어떤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다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확하게 4년 내지는 5년 동안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항이 또 반복됩니다. 라고 제가 지난 십몇 년 거의 한 1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걸 개인에 또 적용해서 어떻게 각 개인이 자기의 삶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상담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게 단순히 한 개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그거를 못하고 있을까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서 또 그 목적에서 이 모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자 합니다. 황심소에서 셜록황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진짜 문제가 뭐죠? 노예의 심리인가요? 당신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는 결코 다르지 않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금방 셜록황이 한 말들에도 이런 질문이 모두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도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법과 주인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깨어나는 시간 황심소 광고 듣고 계속됩니다. 황성민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컨서트 대국민 상담소가 2월달부터 전국을 순회합니다. 마음 읽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보다 많은 청취자와 공유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혹시 딱히 불만은 없지만 이렇게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데 상황은 안 좋아지기만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대국민 상담소에 와서 황성민 박사와 이야기해 보세요. 대국민 상담소는 라이브 버전으로 황심소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나의 고민에 대한 증문즉답을 얻고 싶으신 분 황성민 박사의 심리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신 분 다른 사람의 고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서울 대국민 상담소는 2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서초역 카페 프리덤에서 열립니다. 부산 상담소는 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서면역 스터디룸 공간에서 대구 상담소는 3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월당역 행복한 찻집에서 전주 상담소는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카페 콩깍지에서 열립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모임에서 음료는 제공되고 연이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참여권은 다음 참여하실 때까지 2월 됩니다.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팟빵 혹은 황심소 카페 및 페이스북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2회 참가비인 10만원을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로 입금해주세요. 문의는 010-5720-94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WPI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황상민 교수의 제자인 전해원 심리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WPI 발상과 표현심리 과목을 개설합니다. 전해원 박사는 전직 뉴욕화단의 전속 작가이며 교육자였고 현재 위즈덤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WPI 발상과 표현심리는 WPI와 미술을 접목시킨 수업입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알고 유형별로 나타내어지는 예술표현적 특성을 자신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도 받게 되고 수강 후엔 연세대학교 총장이 부여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수료증과 위즈덤센터의 WPI 기본과정 수료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더불어 위즈덤센터의 WPI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강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WPI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의 수강신청을 기다립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학부모반도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욕망을 표현하면서 특정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해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요. 놀랍게도 실제로 내 욕망을 투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가 조금 아쉽은 부분이 있구나.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식의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내가 지지하는 특정 정치 지도자에게 가지는 기대 또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은 1월에 녹음된 것으로 문제인 반개문 이재명 중심으로 녹음되었으며 반개문은 편집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모인 사람들의 지지자 빙의 타임을 통해 그들의 욕망을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실 황상민 교수님을 아마 몇 명 안 될 것 같지만 오로지 팬심으로 쫓아다니는 몇 안 되는 희귀인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안 된다고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팬심으로 오로지 팬심으로? 얼굴보고 얼굴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 문재인 씨 지지자라고 하면요. 문재인 씨는 사실 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하고 남한테 피아노 안 끼칠 것 같고 어디 가서 못한 짓 안 할 것 같고 엄마만 진짜 잘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집에 강도가 쳐들어오고 제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났고 이럴 때 내 아이가 나한테 든든함을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좋은 건 다 가졌는데 정작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내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내 아이를 내보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얘 좀 어려우라고 생각될 수 있는 아들이긴 한데요.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빠가 아파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 일이 고민이 돼요. 그럴 때 아직 어리지만 앉혀놓고 제 속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좀 한편에서 든든한 마음이 있거든요. 거의 소년소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 다칠 수도 있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 험한 일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처구니 없이 잃게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사람한테 또다시 저는 제 2의 놈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집 좋고 독하고 가끔 못 되고 그래서 이재명 씨한테 시키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재명 씨는 좀 못 됐군요. 아니 그 근데요. 못 되더라도 제가 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한테 싸워 이길 가능성은 가장 높아요. 그 사람들한테 못 된 거지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면에서는 안 못 된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엔비 대통령을 뽑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한다 라는 그 신정으로 뽑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돈만 많이 벌어오면 그 사람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상관없이 그냥 돈만 많이 벌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 그 비슷하게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나쁜 놈들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두들겨 싸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씨는 잘할 것 같고 문재인은 너무 착한 아들이 왜 그런 험한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까지 따진다고 하면 저는 첫째가 복지국가라고 봐요. 그래갖고 문재인이 아마 대통령이 된다면 제 느낌에는 왠지 복지국가 예산에 많이 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 노인 나이 드신 분들 20만 원 주는 것도 박근혜한테 보고하기로는 5년 동안에 120조 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 그것도 다 따져놨더니 넉넉히 잡아왔다가 60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막 5년 동안 부풀려가지고 크게 120조나 돈이 든다고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속였죠. 그러면 문재인은 과연 이것을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할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문재인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씩 문재인이 경제 정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본을 읽는다는 느낌이 많이 강해요. 박근혜 씨나 문재인이나 비슷하다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도 똑같이 속을 거라고 봐요. 삭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5%를 복지에 썼는데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성남시로 이사가 오고 싶은 도시로 지금 뽑히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걸 봤을 때 저는 이재명 씨가 내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대통령이라고 봐갖고 저는 이재명 씨를 조금 조안을 합니다. 네 저는 노곤적인 것 같은데 그 옆에 계신 분은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자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빗불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씨를 생각하면 아까 제가 생각했던 도덕적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자로 제 입장에는 맞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에잇불 이상의 성적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모님들 저한테요? 저는 현재 사안이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적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적들이요. 깡패, 살인범, 강간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저는 문재인 씨가 깨끗한 이미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분명히 깨끗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해결해야 될 적패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안 다치고 살아 돌아오겠는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착하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들어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 고민이 저는 절로 돼요. 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은 그렇게 유학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름 강단은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 말고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이재명 시장을 본다면 과격하죠. 그리고 강단이 있죠.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은 그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을 수가 있는데 여차하면 독단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강하게 저하고 싸운 건 좋은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아군을 복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문재인 씨는 좀 그런 위험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제가 이런 정치 문제에 관심을 안 갖고 제 삶을 잘 살아가도 될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고 이성적인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희정 씨 지지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과 잘 맞아떨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긴 것도 굉장히 이렇게 잘생기셨고 이성이신가요? 네. 이야, 역시. 저는 황상민 선생님도 훨씬 더 낫게 잘생겼다는 반지를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저는 행복한 취향을 가지신다. 네.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을 다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이 부분 그 부분 저도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좀 약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솔직히 너무 과격한 게 솔직히 부담찼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맞아요. 문재인 씨가 우유부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양반 우리가 믿었는데 이들 안 가네? 이거 뭐야? 하면 나와 축구를 들든지 뭔가를 하면 그래도 그게 아닌가 보죠? 하면서 그래도 조금 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이재명 시장님한테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좀 안 보여요.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이 시국에서는 아... 너무 인간적으로는 좋지만은 이재명 씨가 뜨는 것처럼 저도 그런 회의가 있거든요. 아... 사람은 좋은데 과연 이 어묵한 이 현실 상황을 5년 만에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통령 선고를 했을 때 항상 정보가 부족했고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박사님 심리학 팝박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보여지는 것만 봤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재명 씨, 문재인 씨 누가 되더라도 응원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해결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결 방법을 갖다가 세 사람 내놓고 고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그래도 웬만큼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너무 불평당하지 않은 정도 사회를 만들기 바라는데 답안일을 딱 줬는데 그냥 고르라는 거잖아요. 판단이 하나도 안 가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그 솔루션을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과정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어떤 공략을 가지고 또 저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거다라는 기자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해결할지 안 할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가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답변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이번 선거에서 0% 됐죠. 바로 그건가요. 그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가지고 나의 욕망이 아주 이릇하게 실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그냥 꿈꾸고 상상하면 그냥 그거는 백일몽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만명이 십만명이 백만명이 꿈꾸고 상상하면 그런 대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와 희망이 다 다를 수 있는 것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다 다라도 그게 중첩이 돼도 중첩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희망과 어떤 기대가 아주 비롯하게 된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그렇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 모임의 가장 1차점인 거죠. 헬주선에서의 심리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 앳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 을 잘해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타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팔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에 대해서 빙의를 해서 여러분 개인이 바라는 나라 또 여러분 개인이 이 나라가 어떻게 더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을 좀 더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는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분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사실 심리학자인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들로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만일 내가 결혼을 하는 사람으로 나의 배우자 감을 고르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떤 여자하고 살기를 바랄까요? 상당히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할까? 아니면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상당히 예쁜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할까? 아니면 그렇죠. 내가 생긴 걸 봤을 때는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세가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쁜 사람하고 결혼해봤자 한 1, 2년 지나면 별로 표시도 안 나는데 익숙해지면 또 인물 가지고 먹고 살기도 그러니까 성격이 아무래도 좋아야지 뭐 평생 동안 잘 그걸 해주지 않겠냐 이럴 때 어떤 게 가장 저한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저한테 잘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치 내가 내 결혼을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저 사람한테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의식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거를 원한다 라는 걸 충족시킬까 라고 하면요 참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자기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뚜렷하게 충족시키기보다는 내가 사실은 인물 괜찮은 사람을 찾고 원하는데 인물 최고로 괜찮은 사람은 내하고 결혼을 하겠어? 그러면 웬만한 사람 인물 웬만하면 돼요 그럼 또 어떤 사람 야 그래도 좀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또 돈 많은 여자하고 굳이 또 내하고 결혼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하고 또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은 왜 내하고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웬만한 성격의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럼 그 세 가지 다 합하면 인물 그냥 웬만하고 성격이 웬만하고 그냥 돈 웬만하게 있는 사람하고 결국은 내가 결혼해서 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을 하며 살 건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은요 뭐 진짜 얼굴을 보면 내가 왜 저의 인간하고 결혼했지 싶은 생각 들고 또 뭔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저렇게 성질 지랄 같은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했지 생각 들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 왜 내가 저거 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했지 하나도 내를 만족시켜주는 게 없는 사항에 처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돈 많고 인물 좋고 성격 좋은 여자 찾아가지고 결혼하면 되잖아 지금 저 다시 답해도 돼요? 제 머릿속에 결혼이라는 게 없어서 저는 혼자 사는 게 좋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좋대 그래도 대통령 뽑아야 돼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 결혼한다면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바로 그게 제가 지금 어쩌면 정답이라고 생각을 믿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은 한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거기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또 내지하고 있는지 알아요? 일단 내가 나답게 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런 문제가 어쩌면 지금 우리 지도자 중에 어떤 한 분이 우리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욕망을 그분을 통해서 충족시킨다면 나는 진짜 어떤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는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마치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그게 내 삶이 진짜 될까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마찬가지인데 아까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 남편 되시는 분 하고 왜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그것도 훌륭한 그렇죠? 결혼을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더니 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네 편한 부분도 안 편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편하게 산다는 목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럼 성공하셨네요 이제 이게 지금 똑같이 나의 욕망을 어떤 분을 통해서 투사하고 충족한다는 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기의 욕망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상당히 이타적인 마음에서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상당히 참 멋있고 훌륭한 얘기긴 한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이 태도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박근혜를 선택하고 이명박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거라는 또 상당히 징글징글한 저주를 이제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걸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결혼했다 자 이런 것이 나의 뚜렷한 욕망이겠죠 이제 내 욕망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나요 이 욕망을 왜 말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다고 할 때 자신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 편하게 살려고 결혼했잖아 그래서 나 지금 편하잖아 라고요 괜히 알아서 다 해줄 막연한 사람에게 기대하고서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는 멋있고 이타적이라고 표현하시는 사실 저 스스로 자기 고백이기도 한데 좀 창피한 것이 분명히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제 친구 결혼하는 것에 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우 훌륭하시네요 네 당장 내 문제인데 그러게요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사실은요 저도 결혼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에 대한 한국 사람의 심리에 대한 연구도 오래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진짜 1차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결혼을 하면서도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 결혼을 생각을 하는 놀라운 놀라운 현상을 아주 들이 시작하긴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세 번을 결혼했는데 다 실패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말로는 뭐냐면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주고 번듯하게 보여주는 결혼을 한 게 자기 결혼이 실패입니다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럼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결혼을 하면 훨씬 결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 편하게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짜 결혼을 꼭 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처럼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 인간 만나보거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교수님 진짜 죄송한데요 그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스스로가요 끊임없이 그 사람과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내 문제고 내가 주체해요 그래서 내가 내 생활 패턴을 결혼 중에서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이 생활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그러면 자 골랐으니까 너가 나한테 잘해봐 나한테 이제 맞춰봐 내가 너가 그래도 제일 나답게 살 수 있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해봐 가 아니라 저도 이건 내 삶이고 내 생활이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이건 쉽게 변질되는 문제예요 맞아요 제가 잘 쓰는 비유가 사실은 돈 많고 성격 좋고 인물 좋은 배우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내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는 전혀 또 다른 이슈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운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미 주어진 조건이 되니까요 그거에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가지지 않은 조건이나 상황을 내가 충족하기를 원하게 돼요 그 세 개는 충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없는 거를 내가 충족을 하고 니 왜 그거 없어 이런 심리상태로 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완전히 국면이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나 이거 원하는데 혹시 그 안될까요 그거 내가 한번 조금 노력해가지고 해볼게 라고 하느면 고마워요 그렇게 해줘서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그 관계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됐다 하더라도 더 나빠지는 것 외에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을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처음에 마음에 뒀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더 강하게 내가 원래 원했던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또 제대로 하는 걸 기대하지 빨리 5년이나 지나가라 이 마음으로 지내거든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건 나의 기준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거를 대통령에게 말을 한다면 지금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골랐는데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관계는 쉽게 변질되고 잘못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기 대통령을 뽑는 게 저는 여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소망 욕망 꿈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서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번 그랬던 것처럼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에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길 원해요 그런데 그걸 니 혼자 다 해 자 너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못해? 라고 노무현이 됐을 때 무수한 언론들이 물어뜯고 씹고 즐기고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때 침묵했거든요 스스로 자책했거든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저는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M자형 아이디얼리스트 이지만 여기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이렇게 앞서서 저답지 않게 오는 말로 많이 죄송해요 대통령을 뽑는 심리와 결혼을 하는 심리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군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눈에 번듯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를 뚜렷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결혼 후에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의 바뀐 욕망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말하고 끝까지 내 삶에 또 내 결혼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함께 퍼즐을 맞춰가듯 우리의 대통령도 함께 뽑고 그 퍼즐을 포기하지 말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닐지요 오늘 이 선생님 말씀 너무나 저보다 더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 역시 저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빠는 아니었고 저희 팬심 모여로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은 역시 수준이 달라 황신서의 수준 듣는 분 수준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이걸 다시 느꼈는데 일단은 얘기를 듣고 정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는 일단은 합의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죠? 네 합의는 항상 한 사람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지 뮤추얼리 합의가 되는지 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문이에요 큰 틀에서 인간으로 가야지 자기 본인의 암판을 아 네 암판 이렇게 보지 말고 종종한 인간으로 서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된다 라는 말로 저는 들어요 당연히 그런게 전제가 합의라고 표현은 되지만 양보 배려가 전제가 꼭 되야만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이 정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으로 부부간의 합의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합의를 하십시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우리는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은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를 본다 라는 것이 실제의 경험으로 나타나거든요 결혼 안 하신 분의 입장에서 결혼하신 분을 볼 때는 실상은 실상은 다른 한쪽의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성북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부부관계들을 포기하면서 이들 살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라고 하지 말고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정을 한다라고 방송용 아니 그런데 저는 수용을 하신다고 저는 교수님이 WPI를 조금 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를 바라볼 때 와이프의 성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이해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게 되니까 와이프가 저런 행동을 하면 성향이 자체로 저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저것은 그게 수용이에요 아 그게 수용인가요 수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이게 수용인가요 자기가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라고 그러지 이게 간단해요 근데 합의로 돌아가서 합의 그래서 저는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지 실제로 인간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꼭 꼭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왜이냐면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정의는 사실 서구 사람들은 정의는 합의예요 서로 합이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하바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80만부가 팔렸어요 미국에서 다 팔린 책이 10만부도 안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책이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정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는 합의를 이야기할 때 그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결혼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결혼의 합의를 이야기할 때 저분은 결혼 안 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결혼하신 분 결혼의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까 질문을 대답하려도 말았는데요 네 그래요 왜 안 하셔서 제가 웃는 거예요 그냥 웃고 있었는데 진정한 합의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해서 너무 큰 제가 젖었을 때 둘 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럴 때 그러면 져준 게 진짜 져줬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수용을 할 때 내가 심리적 갈등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수용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수용했다라고 하면요 마음속에서 어떤 이 우라가 쳤냐면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까 박선생님께서 말씀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고 있을 때는 내가 그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내가 그걸 수용을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가 마치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고 나면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 내가 물을 마셨는데 배가 아주 불러지기를 기대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기대를 한 거잖아 이제 이런 식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진짜 배우자를 선택하는 마음 그리고 같이 선택해가지고 잘 살 때 우리는 그러면 수용하는 자세였을까 아니면 그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결혼을 위한 비법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비법이 오늘 대방출된 것 같은데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결혼이나 상대를 통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고 결혼 후에도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말하고 합의한다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그 비법이 아닐까요? 결혼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투표 끝 네가 다해가 아니라 결혼과 투표 전에는 내 욕망을 뚜렷하게 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 결혼 후에는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혼을 물리거나 또다시 하야하라고 외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획 작가의 서재영 편집의 이지한 나레이션의 노재영 이어서